다음은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최근에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를 찾는 노력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교육주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신정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라는 쪽과 함께 공교육에 대한 강화 가능성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와 정확하게 밀치되는 종목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더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은 당연히 인구구조상으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의 변화를 보면서 교육주에 대한 흐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와 함께 크레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과거에 청담모학원이 CMS 에듀왕 합병을 하면서 나왔던 상황들이고 그러면 과거에 청담모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 쪽이죠. 초중등 쪽의 영어 그리고 또 CMS 에듀는 초중학교 쪽의 수학과 코딩 그러면 영수코입니다.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합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오히려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밖의 영어 유치원 또 메타버스 온라인 학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작년 영업위기 320억대로 89%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어가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레벨업된 모습들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3만 5천 원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4만 원대 그리고 선적가는 3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주 중에서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는 크레버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 선적가 3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2차 전지주가 반등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 주가 대부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적감회수에 대한 기회가 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악재 요인들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리킬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 나타났죠. 2차 전지 소재들이 대부분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일부 지역 폐쇄 조치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슈들도 나왔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이것은 기존의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상당히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이런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2차 현지 관련 주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죠. 대부분은 노출된 악재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대표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고요.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관련된 2차 현지 대장격 종목들에 대부분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관 수급 개선에 의한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독일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죠. 유럽의 첫 제조 공장을 열면서 중국 공장에 대한 제조 압박을 완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생산량 전망치를 꾸준하게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차 현지 관련 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차 현지 관련 주 내에서는 관련 관심 종목으로 삼성 SDI를 뽑았는데요. 대형 2차 현지 생산업체죠. 중대형 전지가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공급 부종 이슈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1분기 매출액은 전년비 30%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는 전년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소형 전지 매출도 견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의 나쁘지 않은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회사인 스텔란티스와 미국 합작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라든지 투자 규모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많이 빠졌죠. 고점 80만 원 초반대에서 40만 원 중반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저점을 살짝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1이평선 위로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현재가 53만 8천 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6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0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지 중에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삼성 SDI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1만 원, 손절값 5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